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지금 달랑 1개가 올라와서 좀 빈약하긴 하지만 이 연하고 굵은 데가 아스파라거스를 닮았습니다. 이 식물이 백악가의 밀나물입니다. 이 밀나물도 약재와 나물로 좋은데요. 나물 맛이 아주 좋습니다. 이 어린순을 꺾어서 난로 초고추장을 찍어 먹어도 맛이 있구요. 또 데쳐서 초고추장이나 된장에 찍어 먹어도 향미가 있습니다. 데쳐서 무침이나 튀김, 국거리 등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. 맛이 담백한 나물입니다. 맛도 좋지만 이 대가 굵고 키도 크기 때문에 나물량이 많아서 식량이 부족했던 과거에 봄철 구황식물로 중요한 식물이었습니다. 네 지금 하나이긴 하지만 꺾으면 또 나오기 때문에 꺾어 보겠습니다. 이렇습니다. 아주 단나물입니다. 쓴맛도 전혀 없구요. 담백합니다. 청량하구요. 네 이것은 가느다란 개체인데요. 좀 크게 자랐습니다. 이거하고 비교가 되죠. 같은 밀나물입니다. 이 밀나물은 뿌리를 주 약재로 쓰는데 이 줄기에도 약효가 있습니다. 한방에서 우미채라고 합니다. 이 우미채는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평화입니다. 이 밀나물은 보양과 통경, 혈액순환 개선의 약재입니다. 몸의 기를 보아하고 신장을 이롭게 하며 혈액기능을 보태고 늘려서 면역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노화 방지와 세약한 몸의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. 이 밀나물 뿌리를 오리나 닭과 함께 푹 구워 먹으면 보양과 강장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기혈의 순환과 경락을 잘 통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. 기허의 부족으로 인한 몸의 붓기를 빼주고 근육과 골격의 동통, 관절의 동통, 두통, 어지럼증, 사지마비, 반신불수 등을 치료해줍니다. 또한 방광염, 림프의 염증, 골수염, 골반염, 기관지염 등 각종 염증성 질환과 폐결액, 골결액 등 결핵 치료의 효과가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소화불량, 변비, 비만증, 해수와 기침, 토열 등의 효과가 있는 약제입니다. 이 밀나물 나물로 먹어도 건강에 좋구요. 약제로는 뿌리 말린 것을 하루에 6-12g을 다려서 복용합니다. 또한 뿌리로 약수를 담가서 6개월 후에 복용하면 체력 향상과 소화불량, 근골이 쑤시고 아픈 증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밀나물, 우미채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